마지막으로 비행기 이륙합니다 문제없이 첫번째 매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있고 한 번씩 배우고있고 한 명 기다리니까 이거 수탄거리까지 붙을 수 있나요? 이렇게 신경 사납게 하고 붙을 때가 예예 이런식으로 신경 사납게 하고 추천무기 활용하겠다 안에 넣으면 되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정재와! 오정재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이지 순교장까지 옆 호위에 옆 호 오정재 진짜 달라졌네요 보이시 으아아아아아아악 unted gres 와 착 버렸어요 생각은 지금은 드는데요 레인저스는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가 오우! 와 대박! 스퀘어! 스퀘어! 대박 안 남았어요? 자 그리고 디토네이터 대박! 와 대박! 대박 대박! 스케어! 대박, 오케이! 와 대박! 이거는 먼저 총 쏘면 안돼요 이격에 잡아야 됩니다 이격에! 이격에 잡아야 되는데 이겨뇸사국! 자, 헐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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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SG 헐크! 수류탄 앙방으로! 제대로 누르셨습니다 누르셨습니다. 로아 혼자 남아있어요. 감지를 못하죠. 자, 그렇지만 준이라도 데려가나요? 준을 데려갔습니다. 자, 그리고 한명 더! 다섯개! 수류탄을 여기서! 접전! 고도 하나 X 하나 더! 해우소를 EVJ가 공략한다? 봤어요! 라브라 해우다! 피오! 미친거 아니에요? 미친거 아니에요? 피오 각 벌리고 수류탄으로 나머지 킬 먹으려는거 보세요. 들어간거 아닌가요? 아! 뒤쪽에 살짝 1m 부족! 잘쓰러까지 피오! 샤더 끌어내고! 기절한거 먹고! 또 기절! 피오! 둘방에! 개불! 와! 우리는 끊기지 않는다! 우리는 쭉 기어진다! 경기 가자! 공개방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인데 역시 선수들도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유저 중 하나다! 라는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. 우리가 다신다! 우리의 힘을 하시는 것입니다! 우리가 다신다!